안녕하세요. FA-50이 엄청난 대박을 치고 있고 폴란드가 갑자기 48대 그리고 이게 아마 폴란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일업 국가들, 동남아시아, 중동 이런 데들 다 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미 해군의 고등훈련기, 미 공군의 고등전술훈련기 Advanced Tactical Training, ATT 사업에도 아마 대박 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대박을 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초음속기를 몰기 위한 초음속훈련기라서 잘 팔릴 수 있어요. 그건 ATT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요. 초음속훈련기가 안정단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게 훈련기가 아니라 이걸 경전투기, 경전투기를 Light Combat Aircraft LCA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경전투기로 이게 대박을 친다. 이게 왜 그런 거지? 라는 의문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국방전략, 우리의 방어전략의 타산지석이 될 수 있어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크라 전쟁에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미 동맹국의 다른 데는 아니에요. 미 동맹국의 방위전략이 바뀌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그 같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거나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주제니까 개 이야기부터 좀 하죠. 제가 이제 그 시절 인연이라는 용어를 좋아합니다. 이게 모두 때가 맞아야 된다. 인생 좀 살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고 될 일은 또 때가 맞아서 조건이 맞아서 되기도 하고 꿋꿋하게 한 구멍 파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무의미한 일이 아니면 때가 되면 그게 빛을 보고 그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개를 좋아합니다. 개를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개를 키워봤었고 어렸을 때도 개를 많이 키웠었고 그래서 개를 좋아하고 그런데 개가 이제 보면 세 종류를 만약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조그마한 애가 비글이죠. 생긴 귀엽게 생겼지만 저거 엄청 성질 고약합니다. 까치라고 다루기 어려운 게고요. 그런데 제가 아주 쓸모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개 중에서 후각이 가장 발달한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마약탐지에는 최고인데 저 개를 훈련시키기가 어려워서 마약탐지견 현장에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저 개가 만약에 훈련까지 잘 됐을 것 같았으면 성질 그렇게까지 안 까칠했으면 마약탐지견은 전부 제가 하고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진도개죠. 진도개는 아시다시피 용맹하고요. 얘가 수렵견입니다. 사냥개라 그러면 얘 사냥개 아니에요. 사냥개라는 건 뭐냐면 사냥대상을 식별하고 몰고 이러는 애인데 그리고 이제 특히 새 같은 경우에는 쏴서 떨어지면 리티리버는 가서 주워오는 거 전문이고 특히 이제 물 안에 떨어진 거 이런 거 물 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리티리버는 오리 같은 거 쏘면 물에 떨어지는데 그걸 물에 헤엄쳐 가서 이제 물고 오죠. 그래서 리티리버 같은 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장 같은 거 갔다 오다가 입에 물려줘서 한 2키로 집에 이렇게 오면 상당히 무거운 건데도 안 놔요. 뭐 하여튼 입에 물면 무조건 그거 들고서 쫓아가야 돼. 정말 리티리브하는 애예요. 리티리브가 가서 회수한다는 뜻이거든요. 진도는 수렵견이죠. 그런 사냥견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때를 지어서 마치 들깨들이 그러듯이 때를 지어서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충성스럽다고 알려져 있는데 진도에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있죠. 진도는 원시견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원시견 종류가 한 두세 종류 있는데 원시견이라는 건 사람들이 길러가면서 브리딩 그러니까 혈통 관리를 안 한 게예요. 자연적으로 그냥 혈통이 형성된 거예요. 원시견들의 특징이 뭐냐면 야성에 강해서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주인 식구를 물어뜯거나 주변 사람을 물어뜯거나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이런 종류의 별종들이 튀어나와요. 모든 진도가 그런 건 아닌데 진도가 변이의 폭이 크다고요. 원시견이니까 유전자 그게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제일 좋은 성향의 개부터 제일 문제 있는 개까지 같은 진도에서 나와요. 심지어 주인도 물고 그래서 특히 진도는 개를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는 기르기가 쉬운데 어린애가 있다든지 노약자가 있다든지 방문자가 자주 오는 집 이런 데서는 아주 골아픕니다. 저게 잘못 길렀다가. 그다음에 이제 풍사는 진도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풍사는 둥글둥글 둥글 두루두루 두루두루 무난합니다. 그만큼 밋밋한 게죠. 그 대신에 저희는 아주 적당하게 경비 잘 쓰고 적당하게 사람 잘 따르고 적당하게 머리 좋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둥글둥글 좋아요. 저는 풍산 기르기를 좋아합니다. 크게 신경 안 써줘도 비교적 적당하게 충직스럽고 적당하게 약고 적당하게 머리 쓸 줄 알고 적당하게 점잖고 그리고 동시에 그래서 어린애가 있는 집 저같으면 만약에 손자들이 자주 오는 집 혹은 조카들이 자주 오는 집 그리고 노약자가 있는 집 그래서 개와 사람 사이의 서열을 명확하게 유지할 수가 없는 환경 이런 데서는 풍산이 괜찮아요. 와랄거리고 용맹하게 날뛰는 척해도 절대로 사고를 안 칩니다. 제대로 된 풍산은. 자 이렇게 개마다 말하자면 특색이 있고 그 문맥에 따라서 달라요. 무슨 개를 기를 것인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 비행기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문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FA-50이라는 비행기가 경전투기로서 이렇게 각광을 받아 한 번에 48대를 팔아. 여기 뭔가 이유가 있다. 문맥이 있다. 그 문맥을 이해를 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우리의 자주국방 우리의 안보 정책 우리의 군사 정책에 대해서 배울 게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미국 동맹국의 방어전 개념이 바뀐 거예요. 우선 첫째 한국은 저거 적용 안 됩니다. 적용되더라도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한국이 맞닥뜨려야 되는 전쟁은 방어전이 아니에요. 순수한.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야 국토방위를 위해서 군대를 길러야지. 예 그거 맞습니다. 근데 그런 사단이 벌어지면 방위에서 끝나지 않아요. 압록강 도망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결판 내야 돼요. 그거 뜯어말길라 그래. 저기 누가 그거 때문에 뜯어말길라 그래. 그거 때문에 우리를 협박해 중국이. 중국이랑도 한 판 붙어 생각하고 올라가야 돼요. 중국이 그러면 서해쪽 침공해 다 격침시킬 생각하고 올라가야 돼요. 우리 동포의 반쪽이 저 상태로 병적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유지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또 북한 지역에 대한민국으로 바로 가자 이런 것도 반대합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자치능력을 키우고 뭔가 해보고 싶어 할 거라고요.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할 거라고요.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수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서 자유북한, 자유조선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것이 남북 간의 국가연합으로 갔다가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동질화되면서 그것이 한 나라가 되고 이런 프로세스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의 벌어지는 군사적인 충돌 군사적인 행위는 한편으로는 방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격평정입니다. 진공평정이에요.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방어하면 돼 그냥. 자기 영토 지키고 자기 국민 지키고 자기 방위전의 개념에서 보면 그런데 그 나라들이 미국 동맹이야. 이게 지금 동국권이나 동남아들의 대부분의 미국 동맹에서 이런 일이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심플해요. 우리는 방어도 해내고 가서 쳐갖고 무너뜨리고 평정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그 흉악한 중국군이 내려오면 그것도 물리쳐야 돼. 우리는 굉장히 거칠고 큰 판의 싸움이고요. 보통 동국권이나 동유럽권이나 동남아에 있는 대부분의 미국 동맹국들은 소박하게 자기를 방어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뭔가 우크라이나에서 뭔가 증명이 됐어요. 뭐냐면 야 미국이 압도적인 정보 능력이 있구나. 인포메이션 더미넌스 저 용어가 군사학에서 안 쓸 거예요. 제공권 에어 더미넌스라는 얘기는 있어요. 제공권 제정권 정보 정자 인포메이션 더미넌스라는 얘기는 없다고.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게 저 인포메이션 더미넌스 미국의 압도적 정보 능력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증언을 보여드릴게요. 미국 군부의 핵심 인사에 의한 증언 제가 우연히 보다가 유튜브에서 보다가 아 이거는 진짜 핵심적 증언인데 하고 제가 클립을 해놨습니다. 미국이 러시아가 움직이는 걸 완벽하게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리라고 짐작은 했었는데 미국 군부의 핵심 인사가 그 말하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반국 미사일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연락받고 있는 거지 지금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 쟤들 날아가는 속도로 보니까 좌표는 어디쯤에 몇 시에 도달할 것 같아 쏠 준비 됐지 온다 온다 뿅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압도적 정보 능력이 뒤에서 뒷받침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무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가 갖고 있는 반공망이라는 게 S-400인가 구덕다리 갖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러시아 공군기가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해버렸잖아요. 우크라가 갖고 있는 비행기라는 게 미그 이식군가 뭔가 구덕다리인데 그거 가지고 러시아 비행기들의 제공권 장악을 막았다고요. 왜 그랬냐 오고 있는 거 아는데 메모케타가 치는 거죠. 전차 오고 있는 거 아는데 보병이 맨페드라 그러죠. 우리 자블린 같은 거 아니 저기 뭐 신군 같은 거 그건 비행기 때리는 거고 그다음에 제블린 저건 탱크 때리는 거고 우리 형군 같은 거 그 방향으로 오는 거 아는데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뿅 쏘는 거예요. 중저가 드론 오고 있는 거 아니까 드론 띄워놨다 기다리고 있다가 때려버리는 거예요. 저러니까 이번에 하이마스가 가니까 아니 하이마스 내문 열문이 어떻게 그렇게 신출규모라는 걸 능력을 어떻게 말해 러시아는 이쪽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깜깜이야 근데 이쪽은 50킬로백 80킬로백의 러시아군의 움직임 러시아군의 탄약고를 다 아는 거예요 똑같죠 155미리 에서 쏘는 아마 분명히 엑스칼리버 포탄 줬을 거예요 엑스칼리버 포탄이 50킬로쯤 갈걸요 그거 유도 포탄이거든요 포탄이 그냥 곡사로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이렇게 뭐 펼쳐져서 날아가서 정확하게 위에서 뿅 들어가요 대포에서 쏜게 미국 엑스칼리버 포탄 하나가 한 1억점 할걸 몇천만원 할거에요 대한미사일도 마찬가지죠 어디 지금 어디어디를 지금 배 움직이고 있는데 너 우리 설치한 대한미사일 방어전지에서 지금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어 쏴 그 방향 딱 보고서 잡혀나갖고 빵 쏴버리는 거예요 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공군기라는 거는 어떤 뭐면 돼 보세요 내가 폴란드에요 러시아에서 지금 최신의 공군기가 떠서 폴란드 쪽으로 날아오고 있어 근데 미국의 감청에 의하면 쟤들이 폴란드에 바르샤바를 향해서 가고 있어 언제쯤 통과해 알고 있고 그거보다 한 2000m 위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미티어 미티어 미사일이 공기 희박한 데서 200km 가거든요 200km 가요 200km 바깥에 아직 비행기가 오지 않은 지점을 향해서 쏴버려요 아직 레이다는 180km밖에 못 봐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 레이다이 안 나타나 있어 정보 듣고 그냥 쏴요 비행기 올 지점 향해서 그랬다가 비행기가 권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미티어 미사일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마하 예를 들어서 음속에 4배 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1초에 1초에 한 1300m 간다고 치자고요 1초에 1300m 그럼 1분에 그거에 60배 가니까 6 곱하기 뭐 18에서 음 1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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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80km 간다고 치자고요 얘가 1분에 그럼 1분쯤 지나서 혹은 1분 한 30초 지나서 이제 좌표가 명확해져가 아 저쪽으로 오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미티어는요 날려놓고 나서 조절할 수 있어요 대충 날려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그거 이제 그 파인튜닝 이라 그러나 이제 그 정밀조정은 그 다음번 단계에서 이 단계로 한다고요 그 비행기를 날리는 입장에서 아니 그 중거리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날리는 입장에서 내레이다에 파악하고 날리는 게 아니에요 미국으로 받은 정보에 의해서 날려놓고 장거리에서 중간에서 정밀조정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경공급기 가지고도 최첨단 러시아 전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정보의 절대적 더미넌스 정보의 절대적 우위 얘가 이거를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아 날센 경공급기 가지고도 충분히 맞겠다 그러니까 아 비싼 거 괜찮아 어 오케이 그거 늦게 준다면 오케이 그거 늦게 나중에 늦게 늦게 천천히 줘도 돼 우리 경공급기로 먼저 우리 구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FA가 FA50이 대박을 나는 거예요 싸고 그 기능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니 뭔가가 이렇게 대박이 났으면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찐빵집을 하나 차렸는데 갑자기 장사가 한 데다가 뭔가 대박이 났어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대박이 난대 경공격기로서 대박이 난 거거든요 훈련기도 아니고 자 그런데다가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우리 천군과 같은 괜찮은 저기 아주 첨단의 대공망 시스템이 들어가면 이제 더 좋아지겠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사주어치 샀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이제 침공한 적을 마지막에 이제 가서 무찔러버리는 거 그건 거기에는 전차와 장갑차가 필요해요 그거는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세트 대충 갖추면 막아내겠네 이게 이제 미국의 압도적 정보력을 도움받을 수 있는 미국의 동맹국이 가질 수 있는 방어 전략이에요 단지 한국은 이거보다 사정이 복합적이에요 그런 그런 종류의 방어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공격도 해야 되고 바다에서 해전도 해야 되고 잠수함으로 들이받기도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는 한국은 미국이 우리 속이고 중국이랑 백딜 쳐가지고 우리 또 1953년처럼 강제 휴전시키려고 들까봐 그것도 경계해야 되고 한국은 사정이 복잡한데요 여긴 세계에서 1등하고 2등이 붙기 때문에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훨씬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 동맹국에 미국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미국이 전 세계에 그 정보에 관한 족탈부급 지배력을 가진 유일 국가니까 방어전 전략이 이거 20년 만에 바뀐 거 아니냐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의 희로는 합동직격탄이었습니다 참고로 저 합동직격탄을 제일 먼저 국내에서 주목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인터넷 CUG죠 그때는 또 그거 할 때 제가 거기 많이 썼어요 저 문제를 그때 제가 합동직격탄이라고 얘기를 안 했고요 공중투화 유도폭탄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말이 맞죠 합동직격탄은 조인트 다이렉트 어택 미니션을 그대로 직격을 한 거예요 합동직격이야 그러면 저게 뭐야 하고 헷갈리잖아요 근데 저게 뭐냐면 공중에서 투화하는 멍텅구리 폭탄인데 그 폭탄에다가 어저스트먼트 키트를 채워가지고 공중을 헤엄치게 만들어서 정확한 물론 헤엄치기 때문에 따로 로켓 추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반경 한 20키로 정도 헤엄쳤는데 요새는 뭐 가벼운 폭탄인 경우에 폭탄인 경우에 반경 100키로까지 헤엄치잖아요 이게 날개 큰 거 펼치고 우리나라가 개발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요새는 그 헤엄치는 폭이 좀 늘어났죠 그래서 요새 저거를 이제 그러니까 저거는 공중투화 유도 폭탄이죠 폭탄이에요 유도 되잖아요 그 목표로 근데 자기 자신의 추진력은 없어요 그냥 공중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공중투화 유도 유형 폭탄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공중투화 공투 유유 폭탄 저 같으면 공투 유유 폭탄 그랬겠다 합동지격탄이라고 나중에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히로는 위성과 고고도 정찰기입니다 그래서 정보 지배력 정보를 장악하는 것 에어더미넌스 제정권 제공권이 아니라 에어더미넌스 정보를 지배하는 거예요 또 위성통신을 지배하고 자 한번 직접 보시죠 이게 이제 아시면 제 킨이죠 저 양반은 트럼프 때 이제 초대 국방장관을 모시려고 그랬는데 그 무렵에 저 양반이 그 부인이 암투병인가 뭔가를 위해서 3년인가 4년에 오랫동안 앓다가 막 이제 숨진대요 그래서 너무 지쳐 있어서 그걸 고사했죠 안 한다고 고사했습니다 그때 국방장관 안 한다고 그 미국에서 아주 신뢰받는 원로 미 군부의 어른이죠 저 양반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Do we have any military people, Americans, on the ground in Ukraine? I don't think we do but I'll tell you what this much I do know because I have received briefings in the Pentagon we provide them exquisite intelligence on a regular basis not just once in a while I'm talking about continuously we have full visibility of that battlefield if there's a Russian unit that's moving on that battlefield we have visibility of it and we are telling that to the Ukrainians we're using all of our sources to be able to do that from imagery surveillance surveillance of the battlefield we obviously have satellites we have airplanes that can stand off not over Ukrainian territory to do it signals intelligence and we also have other assets as well so yes we are helping them I don't believe we have people on the ground but I don't know for sure I don't think we need to have frankly 미군 들어갈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정보만 실시간으로 주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정확한 정보 제가 조금 의혹했습니다 말이 이렇게 문맥을 이해하시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살을 붙이고 깎아내고 해서 의혹을 했지만 전체 흐름은 정확합니다 결국 저 얘기예요 자 저런 상태라는 거죠 저런 형태의 전쟁은 이번에 처음 나온 거예요 저게 뭐냐면 결국은 미국이 정부에 관한 독점권 독점적 지배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동맹국이 깡패 침략국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게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대만 침공 못합니다 타이완 침공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냥 정말 해업 절반도 못 건너고 다 죽고 수장되는 수 있어요 자 이제 FA50이랑 이게 이 문제가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독점적 정보 지배력에 의존할 수 있다면 깡패 침략군이 우리 땅에 들어왔을 때 한국전쟁은 한국에서 이제 앞으로 말하게 대규모 충돌 일어나면 저런 저런 소박한 스타일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문제니까 좀 제껴놓고 이제 동남아라든지 뭐 이런데요 동유럽이라든지 그렇게 들어오면 미국의 독점적 정보 지배력에 의존해 가지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작전을 해야 될 때 FA50 같은 비행기가 가성비 갑인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그 시절을 못 만나서 이렇게 온몸에 색색까지 색을 칠하고 우리의 최상의 파일럿들이 에어쇼에 갈 때 썼죠 참 애처롭습니다 F-22 가지고 에어쇼 안 하잖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뭐 그래서 국위를 선양을 했죠 공군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빛을 보게 됐습니다 이 비행기가 이 비행기랑 직접적으로 가장 유사한 비행기는 스웨덴이 만든 자스 그리펜이에요 보통 그리펜이라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너무 비싸져 버렸어요 이 그리펜을 밑바닥에서 찍은 건데요 예 그 그리펜의 그 무장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무장을 계산해 보면 약 2,800 파운드쯤 나옵니다 2,800 파운드 다시 말하면 1,278 킬로 정도 나옵니다 저 지금 저기 달려있는 무장이 하나씩 보면 날개 맨 왼쪽 양쪽으로 맨 끝머리에 달려있는 게 아마 AIM-9 사이드 와인더일 겁니다 이게 하나당 9.4킬로에요 두 개니까 12.8킬로 되겠네요 그 안쪽에 좀 길쭉한 게 삐죽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게 미티어 미사일일 겁니다 200킬로, 100킬로에서 200킬로 가는 거 100킬로는 이제 해면에 공기 밀도가 낮은 해발이 낮은 데서 갈 땐 100킬로 정도밖에 못 가고요 이제 아주 상층에서 쏘면 공기 밀도가 낮기 때문에 공기 밀도가 높은 데서는 100킬로 공기 밀도가 낮은 데서 200킬로까지 간다는 거죠 저게 190킬로그램이나 나갑니다 하나가 두 개니까 380킬로그램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한쪽 날개에 두 개씩 두 개씩 앞뒤로 해서 네 발이 채워져 있는 게 있는데 저게 GBU-39로 보입니다 저거는 아까 말씀드린 합동 직격탄 중에 작은 놈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110킬로짜리 폭탄인데 한쪽 날개에 두 개 두 개 해서 네 개 채워져 있으니까 양쪽에서 여덟 개 그렇게 해서 이거 숫자를 다 더해보면 1278.8킬로그램 나오고요 이걸 파운드로 바꿔보면 원래 이제 비행기 쪽에서는 인치법을 쓰기 때문에 파운드로 바꾸면 2823파운드 나옵니다 그니까 이런 종류의 비행기들이 이런 종류의 비행기들이 바깥에 붙일 수 있는 그 저기 어디에요 그 무장의 총량이 저렇게 한 일 점 오 톤 일 점 삼 톤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적어가지고 충분하다는 거죠 저거 일단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두 방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두 방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방 두 방씩 미사일을 단거리 두 방 중거리 두 방 저걸로 침범해 오는 애는 일단 작살 내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좀 더 있으면 중거리를 하나씩 더 할 수도 있지 그러면 중거리 두 방 단거리 두 방 그러면 공중에서 상대방 막아내는 것만 하겠다는 거죠 이제 컨비네이션 그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나 총량 자체는 저 정도 이짝저짝이다 그래서 사실은 저 그리펜이 가격이 낮았으면은 지금 FA50이 쓸 자리가 없어요 근데 그리펜이 가격이 비싸다고요 저게 스웨덴이 잘 만들긴 했는데 부품을 뭐 전부 이탈리에서 사오고 미국에서 사오고 뭐 저기 뭐야 독일에서 사오고 프랑스에서 사오고 해갖고 그거를 이렇게 통합을 한 거예요 스웨덴이 사브 에어로스페이스가 사브 이름은 사브인데 회사는 달라요 사브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사브 우주항공이라고 별도의 회사인데 거기 통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가격이 비싸요 저시장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게 그리펜 시장이에요 그리펜이 죽는 거예요 FA50에 의해서 이 FA50의 유전자를 물려준 아버지는 F16입니다 이 FA50의 유전자에서 사오고 싶어서 오늘의 주요 라고 보냈습니다 이 FA50의 유전자에서 사오고 싶어